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.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? 저는 말이에요.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느낌이 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저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찬양을 꽤 좋아하는데 마침 제가 좋은 소식을 듣고 왔어요. 국적 불문, 나의 불문, 남녀노소,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님은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 오디션 K-가스펠이 열립니다. 와우! 할렐루야!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? 진짜 이 세계 전역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대놓고 자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. 그러면 여러분, 여러분 이번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우리 CTS K-가스펠에 도전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 CT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도전하세요. 그리고 이 세계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마음껏 보여주세요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사랑을 축복합니다. God bless you!